이제는 알아서 나오겠구나. 알아서 나와. 세촌이. 세촌이. 아 예. 참 나오는데 시간 걸리셔. 형님은. 아니 한 말씀 없습니다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그래요. 꽃이 나는 집이 세고. 아 세촌이고요. 자 세촌이고요. 자 우리 세촌이고요는 라밤바를 준비했는데 우리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라밤바. 그 라밤바 음악 리치의 밀태기를 그렸던 라밤바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댄스를 보여드린다고 합니다. 준비되셨어요. 자 세촌이고요. 박수 한 번 쳐주시고. 시간자들 체력. 인사는 파도타기 하십니까. 다시 인사. 내가 주려고 해요. 자 그러면 라밤바의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다 같이 하시는 거. 음악 시작합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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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밤새워 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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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응원의 함성 워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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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끼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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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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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